안녕하세요 반창구TV의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미래열차 레일봇 제트 E7 리버스 세트입니다 기차가 로봇으로 변신한다는 신박한 컨텐츠 정말 재미있구요 갖고 노는 재미 또한 아주 출전합니다 자 이번 신카리온 레일봇 제트 시리즈의 마지막 제품 한번 제대로 봐주세요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레일봇 제트 시리즈는요 바로 이 리버스 세트가 되겠는데요 색감으로 치면 가장 기차에 많이 닮았습니다 하얀색에 파란색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그 새마을 기차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신칸샘의 이 색깔 라인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헤드라이트라든지 이 기차의 유리창 전체적인 라인이 정말 깔끔하고 이쁘죠 근데 이 모양새 색감하고는 다르게 실제 이 극 중에서는요 이 친구가 파워 캐릭터입니다 파워 캐릭터다 보니까 무기도 이렇게 도끼라든지 전기 톱 같은 걸 쓰죠 아주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도 특징이 제트합체이기 때문에 E5, E6의 그 모든 제레선이라든지 팔파츠 다리파츠 등을 다 공유해 가지고 바꿔서 커스텀 할 수 있는게 큰 특징 같습니다 자 박스 정면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리버스 기차와 샤이닝 기차의 모습 즉 제레선과 특급열차 그리고 변신된 로봇의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뒷면에는 이 샤이닝과 리버스에 갖고 노는 모습들 전부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레선으로 미래열차 레일보 제트가 파워업 이 파워업 시스템은 여전합니다 자 E6에 들어있는 이 넥스를 다리에 끼운다든지 리버스의 이 어깨 파츠를 끼운다든지 하는 굉장히 다양한 파워업이 가능합니다 자 구성품은요 레일보 제트 샤이닝과 리버스 그 다음에 이 도끼 같은 무기가 들어있고요 전체적인 모습 깔끔하게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서와 스티커 자 그리고 하얀색과 파란색이 특징인 이 샤이닝과 리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샤이닝 같은 경우는 약간 베이직색입니다 자 완전히 하얀색으로 됐을 때 이 변색을 고려한 건지 지금 약간 흰색 느낌이 다르죠 살짝 누리끼리한 느낌이 있는 베이직 느낌의 흰색 자 그리고 이 리버스 같은 경우는 완전 하얀색으로 되어있는데 오 여기 전기톱 이 도끼 자 뒷면에 보면은 이 레일바퀴와 이 도끼 굉장히 무식한 파워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색값은 흰색의 파랑이라서 처음에는 제 색깔만 보면 이 친구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구요 주인공인 하지만 제일 먼저 등장한 기사는 아닙니다 자 샤이닝의 모습 자 그리고 제레 라인 리버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색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붕은 아주 매트한 파란색 자 그리고 금색 줄이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유리창이라든지 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죠 하얀색에 파란색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는 금색 라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역시 변신 후에 무엇이 나올지를 연상할 수 있는 다리 부분하고 팔다리를 볼 수가 있구요 자 이 제레선 같은 경우도요 그나마 하얀색에 파란색 같은 느낌입니다 앞에 유리창문이 되는 부분 정면 근데 실제로 일본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굉장히 미래적인 세련된 기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거에요 어쨌든 이 철도 문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일본도 대단하죠 자 여기는 이제 포 같은 이 모습에 이 도끼가 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차의 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 E5나 E6하고 다르게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창의 모습 자 가운데 순계칸 진칸 자 그리고 뒷면의 모습 다리가 되는 부분과 앞이 되는 부분 미묘한 이 디테일의 차이 그 외에는 많이 비슷합니다 한번 변신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변신입니다 자 이 변신도 마찬가지로 상반신 중 가운데 무기 그리고 중 그리고 하반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반신부터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상반신 마찬가지로 레일을 먼저 빼줍니다 바퀴를 떼주고요 좌우 분립 팔파츠 같은 경우에도 또 분립 자 상반신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 약간 살짝 다른데요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들어줍니다 자 여기 덜렁거리는 카바 있죠 이 카바를 밑으로 내려주고요 이 뿔 이 뿔 자체를 앞으로 이렇게 쭉 밀어줍니다 이게 소납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 상태가 로봇상태 이 부분이 움직이진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이 허리라인 있죠 이 부분을 딱딱하고 이제 빼주게 되면은 얼굴이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상반신 변신 준비 완료 팔파츠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벌려준 다음에 카바를 뒤로 슬라이드 시켜주고요 좌우로 살짝 돌려주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분립 슬라이드 좌우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팔파츠 변신 준비 완료입니다 자 가운데 칸은 자 쌍돗끼 도끼 두 개를 꺼내주는데요 이 도끼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살짝살짝 다릅니다 이쪽하고 이쪽 도끼 모양이 좀 다르죠 자 그리고 다리 부분 다리 부분 같은 경우도 레일 먼저 떼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 좌우로 빼주고요 앞에 기수가 되는 부분도 좌우로 분리를 해줍니다 허리 라인 되는 이 부분 이 부품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서 딱깍 소리 나게 딱 끼워줍니다 자 다리는 다 비슷하죠 다리는 비슷합니다 자 먼저 이 부분 이 플레이트를 위로 딱 올려주고요 발바닥을 밑으로 내려주고 발목을 앞으로 딱깍 소리가 나게 해준 다음에 자 옆에 있는 장갑을 슬라이드 시켜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뺐던 이 앞에 기수가 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맞춰서 끼워주시게 되면은 배신 준비 완료 이쪽도 마찬가지 먼저 플레이트 위로 올려주고요 뒤로 돌려서 뒤로 돌려서 발바닥 딸칵 발목 딸칵 손맛 진짜 예술입니다 자 그리고 갑옷 슬라이드 이 상태에서 자 기수 부분 앞으로 끼워주게 되면은 자 변신 준비 완료입니다 허벅지 한쪽에다가 하나씩 끼워주죠 딸칵 이 손맛 자 그리고 상반신 팔 짤칵 짤칵 완전히 끼워주고 나서요 허리를 완전히 짤칵 소리가 나게 끼워주게 되면은 자 완성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도끼를 하나씩 끼워줍니다 어떠신가요 변신 참 쉽죠 아주 재밌습니다 손맛도 죽이고요 자 하얀색 깔끔한 느낌 자 첫번째 E5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조그만 기차가요 변신하게 되면 이렇게 큰 볼륨감이 나오는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변신은 트랜스포머 같은 거 변신하는 느낌인데요 굉장히 무게도 딱 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하면서 지루하지 않고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분리할 거 분리해주고 돌려줄 거 돌려주면서 하는 이 변신 많이 하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손맛도 죽이고요 뭐 움직임이야 말할 것도 없죠 변신 로봇 치고는 상당히 움직임도 좋습니다 라첵 관절 도끼 걸치기 약간 드워프라든지 용병 킬이 나는 이런 자세 아주 예술입니다 레일봇 제트들을 이렇게 딱 모아놨는데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제 또보 타고 카봇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동차 기차 좋아하면은 레일봇 제트 쫙 연결해 주어 놓으면은 정말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세대의 모습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 드렸고요 자 이 샤이닝하고 이 친구 이제 리버스 파워업 세트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한번 봤으니까 살짝 퇴장하고 자 리버스 변신입니다 자 리버스 앞에 있는 기술 좌우로 떼주고요 아 메일도 떼줘야죠 뭐든지 다 레일 떼는게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좌우 분리 좌우 분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먹 같은게 들어있는게 딱 보이죠 이 부분이 약간 조금 달라요 이 친구는요 자 먼저 이 주먹이 여기 껴 있거든요 이걸 완전히 떼줘야 돼요 완전히 떼준 다음에 자 이렇게 팔을 해주는 것 까지는 비슷하거든요 자 비슷한데 이 상태에서는 껴지가 않고요 자 이 두개의 이 부분을 딱딱 소리가 닿을 때까지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가운데 오게 되어있어요 처음에는 끝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가운데로 딱 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펴준 상태에서 이 팔 옆에 있는 이 홈에다가 이 조인트 나와있는 것을 이렇게 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처음에 뺐던 부분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이 기수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럼 이제 팔 부분 변신입이 완료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에 주먹 껴있거든요 이 부분 떼주면서 빼주고요 잡아주면서 가운데로 딱딱 소리가 날 때까지 이 부분을 옮겨주고요 팔은 펴주고 이 부품에다가 맞춰서 끼워주게 되면 기수 부분까지 자 이 상태가 변신 준비 완료입니다 자 처음에 들어있었던 이 도끼 있잖아요 이 도끼를 이렇게 그냥 끼워주셔도 되고요 자 맨 처음에 들고 있던 이 파란색 도끼 있죠 이 파란색 도끼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도끼 양옆에 홈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 둘씩 끼워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끼가 두개에서 네개로 날이 많아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이 리버스 뺀 이 업그레이드 파츠를 자 이렇게 샤이닝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전기톱 부분하고 이 도끼 부분 확실히 파워 타입 같은 느낌 잘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듯이 계속 보여드렸듯이 이제 이 넥스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업그레이드 파츠로 대신 끼워줘도 됩니다 지금 위 상반신이 파란색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렇게 E5에 들어있는 넥스를 이렇게 딱 끼워주게 되면요 다리는 이제 빨간색이고 위에는 상반신은 파란색이 되면서 뭔가 또 독특한 이 모습으로 또 변하는 모습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역시 파란색하고 이 빨간색이 합쳐지게 되면은 뭐 여러가지 이 3단 분리 로봇 같은 느낌 그런 것도 나고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E5, E4, E6 오늘은 이제 E7 E7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파츠 이렇게 세 개 나온 것만으로도 이 조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리가 조금 더 벗이 나네요 이 어깨 부분은 업그레이드라도 그렇게 좀 티가 안나는데 확실히 다리는 업그레이드한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? 이 팔파츠의 이 전기톱도 이쁘고요 이 팔파츠 업그레이드는 이 친구가 제일 멋있고 다리는 여기 그리고 다양한 무기, 칼이라든지 총, 그 다음에 도끼 그냥 막 섞어가지고 갖고 놀아도 될 거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재밌게 갖고 놀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호 포징도 굉장히 잘 되고요 라체 관절을 통해 가지고 따다다닥 이 손맛도 좋기 때문에 갖고 노는 정말 맛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 싱카리온 미래열차 레일보 제트 시리즈는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요 또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어요 그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발매를 하게 된다면 그런 제품들도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굉장히 재미있는 변신 로봇 그리고 갖고 놀기 좋은 장난감 로봇을 만진 기분입니다 정말 재밌고요 아이가 좋아한다면 한번 사줘보시면 아이들 두뇌 발달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른들이 갖고 놀아도 재밌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새로운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이라면 그때그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